자기들 별명을 쓴 거예요 어허 얼굴에 맞았는데요 넘어갑니다 그대로 인플레이 하지만 찬스볼 밀어넣기 공간 하지만 커버됐습니다 가운데서 강력한 스파이크 나이스 디그 다시 한번 가운데 또 나이스 디그 3단원기입니다 갑자기 수비력이 좋아지고 있는 경상대학교 커브 또 때려야죠 뒤에서 또 받아냅니다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김에 장지영 자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엑터스 길게 받는데 들어가는군요 엔드레인 쪽으로 길게 받던 25번 이경진